오늘은 토끼도 오고, 잠세기도 오고, 깜이도 오고, 낭이들이 밥을 질서있게 먹고 있어요. 지금 잠세기는 좀 큰 걸 줬거든요. 제가 특별하게 하도 먹을 걸 너무 밝혀서 끈이가 지금 막 뜯고 있습니다. 오늘도 제가 장사를, 낭이들한테 밥 장사를 잘하고 다뜨리고 갈 것 같아요. 저래 묵고 나면 까미는 구내염이 있어서 제가 주를 별도로 또 한 개 더 주고 그러거든요. 숯꽃인데도 항상 힘이 없어 보입니다. 오늘은 토끼도 일찍 와서 딱 저렇게 얌전히, 너무 말을 잘 들어요 다들. 밥 차리는데도 가만히 전부 다 제자리에 앉아서. 아휴 너무 착해요. 우리 학생들이 너무 착하답니다 지금. 토끼야 많이 먹어라. 토끼야 많이 먹어. 까미도, 까미도 천천히 많이 먹고. 탐색이도 오늘은 딱 먹는다고 열정하고 나먹고, 폭탐을 내지 않네요. 아휴 이뻐라잉. 먹고 또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천천히 먹어야 돼. 토끼야 먹어 먹어. 토끼야 어서 먹어. 또 왜? 요즘 토끼가 뭘 많이 안 먹어요. 애기 낳고 나서 입이 짧아져서 딱 먹을 것만 먹고. 저래 새끼들 때문에 빨리 가고 그래요. 삼세기는 먹는 게 끝이었거든요 지금. 토끼야. 도끼야